지난주 시장이 계속 연일 하락할 때 그래도 상승불 켜고 있는 종목들에 눈길이 가고 또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서 해석도 해드리고 했는데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불 속에서 LG화학이 유독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슈가 있죠? 네, 이슈는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GM이 추가적으로 19년에서 22년형 판매했던 모델이 있어요. 전기차 모델인데 일단 추가 리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배터리 셀에 있어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제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매를 맡고 있는 기업이 바로 LG화학이 됩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0%가 넘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측에다가 지금 GM이 추가적으로 지금 배상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은 LG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었고 그것을 모듈 조립을 한 것이 LG전자인데 기존에 리콜을 한번 일어났었던 상황이고요. 이번에 지금 리콜 규모가 1조 원대가 약간 넘어가는데 우리 원화로 따져보자면 그러면 배상액이 최대로는 한 2조 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배터리 결함으로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차를 조립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쪽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인지 그 비율에 따라서 배상액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어쨌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LG화학이 전주에 다른 여타 종목분들처럼 같이 덩달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다면 오늘 똑같은 이 이슈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락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너무나 견조했었던 그런 상황에다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분들이 2%, 3% 이상씩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LG화학에서 좀 위기를 느낀 주주분들이 일부 매물을 좀 내놓는 그런 움직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매매 전략을 봤을 때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지 어떻습니까? 저가 매수를 논하기에는 다소 좀 이른감은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여전한 상황이고요. 시장이 이제 막 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주가 변동의 1위, 1위 하실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가라고 판단을 내릴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시장에서 일단 악재라고 불릴 만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의 시간을 꼭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 부분 길어지는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를 한다기보다 지금 시장은 배상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때를 대비를 해서 관망을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물량 소화 과정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화학 시장이 2분기에 워낙 좋았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2분기 실적도 깜짝 실적을 내놓았던 기업이 LG화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3분기 또 깜짝 실적으로 극복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중장기적으로 초장기 투자자 전략을 구사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그때 가서 확인 후 또 매수를 늘려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